어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저 한손에 청 건대요. 그.. 넣었는데 신청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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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한손에 청.. 저 한손에 청 들고 온대요. 네. 저 모르세요 혹시? 그냥 주세요 아니시죠? 이게 무슨 일이죠? 아니 무슨 일 아니에요 주세요 그냥 여기로 예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아이디가? 채널 어디로 가는지 말씀주세요 네네 아 지금 보니까 한국인이 아니세요 보니까 자 골드 파시는 분인가? 이거는? 아 뭐야 골드 파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너무 하시네 연락이 안 오죠 여러분들? 골드 파시는 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 거래를 이렇게 여보세요 언제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아 지금 불려봤는데 캐릭맨 어떻게 됩니까? 아 캐릭맨 거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..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맞아요 사장님 네 네? 한 손 그거예요 예 사장님 아이디 사장님 아이디 알려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네 대화 주세요 네 음 음 아 그 와중에 판매자분 진짜 개딥박 왜 아이디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트레거면 되는데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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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한테 아이디 알려주세요 저 삼자가 그런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가 할게 너무 오래 걸리시네 사장님 예 맞습니다 예 아 저 트레이드 많이 와서 그런데 아이디가 앞자리만 뭔지 알죠? 앞자리가 뭔지면 앞자리만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 예 맞아요 아 그럼 제 채널 찾아와 주셔야죠 사장님이 그러시면은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사장님 저한테 채널도 안 알려주시고 구구구 아 저한테 채널도 안 알려주시고 뭐 그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제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아 저한테 시 거기요 거기 거기서 한다구요 제가 갈게요 지금요 지금 갈게요 네에 네네네네에 네 아니 여러분들 그 슈시아가 어디있죠 정확히 슈시아가 아 이거 사기면 레전드인데 잠깐만 이렇게 옳다 이사람 시청자분들 다 여기 계세요 저 또 마귀에로 다시 올게요 발표 주자면 아 너무하시네 진짜 아 아 이분이 약간 사기치려고 하시네 아 슈시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있죠 여러분들 그 스님 스님 어디있죠 스님 스님 어디있죠 스님 스님 어디있죠 여러분들 스님 그 데미지 알아보는 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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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바니는 아니구요 눈바니는 확실히 아니구요 어 이분인거 같다 원래 딱 왔다 스님 스무스 아 저 이거 시청자분이 골드 주시는거에요 제가 뭐 사는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졸나빡쳐가지고 아 인수 내일 눌러야겠다 물품인수하긴 내일 눌러야겠다 와 졸나빡친다 진짜 지금 VR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